빈센트의 가구 딜러 빈센트를 만나러 왔어요. 이날 빈센트는 프랑스로 딜리워리를 갔다고 하네요. 5일 정도 걸리는 긴 여행이라고 해요. 빈센트를 처음 만난 건 2011년도에요. 이 친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구니오만이라는 디자이너를 처음 소개할 수 있었는데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요. 빈센트의 어머니는 네덜란드 사람이고 아버지가 덴마크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구니오만 회사에서 일을 했고요. 지금도 구니오만이 생산되는 회사 근처에서 살고 계세요. 북유럽 가구를 엔트워프에서 소개를 하는 빈센트는 덴마크에 갔을 때 당연히 그 지역에서 가구를 가지고 오게 됐었고 그 구니오만이 엔트워프를 여행하는 저의 눈에 띄었던 거죠. 그의 오빠들에게는 많은 포털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의 오빠들에게는 그냥 모니터입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의 희망입니다. 네,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하나는 디자이너들과 컨니처가 되어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스토리입니다. 이 날 안내는 빈센트의 새로운 직원이 해줬어요. 빈센트는 한국에 온 적도 있고요. 저희는 빈센트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밥을 먹은 적도 있어요. 그만큼 많은 스토리를 가진 친구인데, 이번 여행에서 못 봐서 안타까웠고요. 다음 가을에 가면 꼭 만나려고 해요. 다음 가을에 가면 꼭 만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시간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만들고 싶습니다. 시간을 남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는 정말... 그는 정말... 행복할 것 같네요. 네, 네, 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네 이 카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네 이 카즈에 앉았어요 네, 네 네, 네 이 카즈에서 모델스에서 샀어요? 네 한국의 친구를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카즈은 우리의 스토리 우리의 스토리 네, 네 아름다워 오, 정말 행복해지고 정말 행복해 네 네 좋은 프로듀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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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